헤어지지 못하는 여자, 떠나가지 못하는 너의 삶. 사랑하지 않는 우리, 그래서 뭐뭐뭐뭐뭐뭐뭐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. 빠이크! 무언가! 무언가! 이거 잡았다! 이거 잡았다! 야! 뭐 얘기하고 있어! 야 곡을 헤드볼을 했는데? 우리가 일단 보면 알지,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이견이 있으시면 합의를 보십시오. 이 정도면 그 정도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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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잘랐어 잘랐어. 다 잘랐어 잘랐어. 다 잘랐어. 다 잘랐어. 다 잘랐어. 아니, 아니. 형, 형,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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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이 정도면 좀 Island. 아 너무 힘들어, 나야. 너무 힘들어. 아니, 바람 빠져, 지금. 아 너무 힘들어. 박수야 니가 좀 위로 올라와서 쉬어 박수야 박수야 니가 좀 위로 올라와서 쉬어 박수야 박수야 나 머리를 줘서 올라와서 쉬어 형 형 형 형 야 야 야 뒤로 뒤로 됐어 됐어 끝에 되면 얘기해줘 끝에 되면 얘기해줘 끝에 되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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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면 안돼 오이 으 으 빨리 빨리 멀었어 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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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안내를 벗어주세요 내려요 내려요 조심 아아아아아 그냥 본인이 괜찮아요 나 못 볼거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뭐하는거야 지금 너 이리로 와 야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우리 서로 정신을 차리잖아 알았지 자 그러면 박물관 지금 우리 지금까지 뭐 아 재석이 형은 뭐 이렇게 뭐 내 특집이야 이건 그리고 오늘 미션이 성공하면 내가 기념으로 여기에 사인을 해서 자네의 주인 아 괜찮아요 방에다 걸어놔 아 괜찮아요 방에다 걸어놓으라고 아니지 아 그럼 형이 골라주세요 그럼 형도 한 번 더 가앉을 아 형이 골라주세요 정말 내가 일할 때와 지금 자네의 환경을 알고 있지 지금은 정말 세상 진짜 뭐 그런거 같다 영화 같다 진짜로 어 제발 안돼 아 혹시라도 안채죠 형 이런 아마추어 같은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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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좀 추리를 잘하는 척이래요. 그거 뭐였어요? 말투가 왜 그래요? 내가 일어나서 좀 얘기해. 그거 뭐였어요? 오빠 이거 보셨다. 저는 지금 사실 심중상으로는 지금 이광수 씨가 진심인 것 같은데. 저 표정이 꼴 보기 싫어서. 저 표정이 꼴 보기 싫어서. 표정이 너무 역겨워요. 너 보기가 역겨워. 그게 걸렸어. 8일 녹화가 걸려있구나. 셋! 셋! 억울해! 억울해. 이거를 송윤이라고 하면 진짜 이상하다. 저 거짓말 보세요. 방수가 막판에 이렇게 흥분 안 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. 아니 미안해. 뭐 이런 걸 따라해서. 아니 손이 계속 너무 오래되고 있었어. 어? 어? 아 됐어. 바쿠타 찍으면 잘 봐. 오케이. 이거 고어 먹으러 가잖아. 고어 먹으러 가잖아. 왜요? 왜요? 저는 왜요? 어 이거는. 너무 티나게 흐르는 거 아니야? 아니 너무. 아니 손을 계속 오래. 너무 오래 대고 있었어. 누가? 광수가 내 어깨에 손. 내 이름 표현 봐봐. 뭐 있어요? 봐봐. 알았어 알았어. 내가 느꼈어요. 지금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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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롤레 미션은. 지옥의 마시멜로입니다. 저 다음 주 스케줄이 됩니다. 저 다음 주 스케줄이 됩니다. 저 다음 주 스케줄이 됩니다. 그래 끝까지 열심히 해라. 아까의 선택을 보세요. 아까의 선택을. 이 자식. 나왔다. 내가. 너 이번에 거짓말이면 가만 안 된다 이 자식아. 이거 정신병장 뭐야. 형. 형. 한 번 믿어줘요. 정말입니다. 아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니까. 언제 약속을 했어요. 아 확실하다니까. 근데 왜 날 세러가지고 그래. 형. 했는데 제일 셋 중에 귀 얇은 사람을. 귀 얇은 사람을. 형. 저 버스 시원해. 저 버스 시원해. 어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형. 벌칙이에요. 오케이. 에한가. pross. 지금 어떻게 됐나 본데 지금. 왜요. 아. 소리 들었잖아. 형. 저기 바로 가질 수 있잖아. 하늘이랑. 그렇지 혹시나 그러면 네. 보스야. 어 보스야. 보스. 야 재석이 형 전화 왔다. 재석이 형 왜주. 왜 Wuhan. 대형. 버스야. 대형. 버스야. 버스. 버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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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케이. 버스야. 질거라. 이겼다. 낫겠네. 전화 뭐야. 형 나 저기. 오케이. 오. 아잉. 방수하고 저를 같은 팀으로 했다는 건 정말 오늘 지저분한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. 팀인가요 경쟁인가요? 어떤 건가요? 경쟁이라면 자신 있습니다. 이 친구와 경쟁이라면 정말. 중요한 영향을 미칠 미션비 획득을 위한 사이좋게 고 미션을. 그 조건에 맞는 연예인 동료를 찾아가 히드미션을 먼저 성공시킨 단 한 명에게만 미션비 만원 드립니다. 단 한 명에게만 미션비 만원 드립니다. 같은 팀이 아니에요? 지금 같은 팀이 아니잖아요. 이 친구는. 정말 혼이 나야 됩니다. 이 친구는 정말 혼이 나야 되는 친구예요. 내가 모든 걸 알게. 같이 지저분한 친구입니다. 이런 친구 진짜 혼이 나야 됩니다. 먼저 한번 돌려보자. 그래도. 자. 예. 여성군대 쉽게 갈 수 있어요 90년대만 나와도 70년대? 70년대가 너 어떻게 할래? 잘한다 너 때문에 하여튼 녹화 망쳤으니까 나요 70년대 생일이 잘못이 아니라 남자를? 그래 10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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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오늘? 나? 자 지금 12시인데 몇시까지 자 안녕하세요 아 런닝맨이구나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광수 유재석이 형은 런닝맨이지 아 그러네 야 너 진짜 되게 머리 좋다 아 춥다 야 게리야 너 참 아 미안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곧 갑니다 우리도 곧 가요 왜 춤춰라 하네 아니 왜 이렇게 힘쓰게 왜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어? 한 번 열었어 이때는 발판 순서를 외워두세요 아 아이 장난합니까 아이 뭐하는거야 아 어이 뭐야 아 형 왜 이래? 아 형 왜 이래? 아 뭐야. 야 미안하다. 야 왜 이래. 야 가만있어. 야 가만있어. 야. 야. 야 큰일내뻔했다. 야 큰일내뻔했다. 야 큰일내뻔했어. 형 고마워요. 야 큰일내뻔했어. 제리야. 제리야 진짜 고맙다. 뭘 barr 야 큰일내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